이제는 210v2가 아니라 v3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. 덱스210 제고번호는 dt102042번입니다. 미개봉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뜰 수 없고요. 조립했을 때 아주 재미있는 즐거운 명품차를 조립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가 있죠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에 대해에도 굉장히 입장 많이 했던 회사자와 만드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요. 그 다음에 10% 정도 제시해서 판매하는 거니까요. 구매하셔가지고 그리고 추석 기간동안 꼭 조립 한번 해보세요. 오케이 짜잔